네? 어? 138. 138. 아니지. 곱하기가 있을 때는 곱하기 먼저잖아. 그런 거 원래 플러스부터 아니고요? 가로 없어도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면 저절로 가로가 돼. 아, 가로가 생기는 거야? 역시. 내가 수학은 좀 했어, 내가. 140에 점하면 14. 오, 가운데네. 응. 절로 가겠습니다. 직진하겠습니다. 직진. 오, 정은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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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시작. 뭐하냐, 뭐하냐. 자, 시작.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이거 안 뜬다니까. 아. 뭐야, 뛰어. 그래, 전호주 선생님한테 가자. 아이씨. 아따,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건 개고생이야. 무엇이 맞을까? 희한하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아니야? 희한하네? 희한하다. 희한하네? 희한하다. 내가 봤을 땐 오른쪽이 맞다고 봐. 오케이. 아닌가? 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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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아이큐, 돌고래 아이큐. 김종민 아이큐, 돌고래 아이큐. 돌고래가 돌고래가 돌고래 아이큐. 사람보다 아이큐가 높아요. 아, 아니요. 맞아요, 형. 진짜. 돌고래 아이큐가 80이야. 어, 그래요? 김종민 아이큐가 80보다 높지 않아? 81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81. 자, 저기 고깔 보이시죠? 저 고깔 반환점을 15초 만에 찍고 오셔야 됩니다. 15초? 우리 100m 9초 있어요. 우리 100m 9초입니다. 너, 너 이번에 증명할 때다. 그러니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고! 고! 이누야! 이누야! 잘한다! 잘한다! 15초, 15초입니다. 찍고, 찍고. 찍고 버리지? 오, 좋아, 좋아, 좋아. 빨리, 빨리, 좋아, 좋아. 빨리요? 18, 18. 나이스. 18, 18, 18, 18받았어! 나이스. 18받았어요. 저희 20초 13. 다시 도전하려면 5분 뒤에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18을 찾으러 가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효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건 표정이 안 해야돼. 네가 안 되면 우리도 안 돼. 그렇잖아. 자, 이번 뒷발미션은 상대 팀 얼굴에 점 찍고 오기입니다. 어? 무슨 소리예요? 상대 팀 안 왔는데? 어? 아, 저기 왔다. 어디? 여기로 내려오는 것 같거든? 어, 저거부터 갔다 올래요? 그럼 일단 이걸 주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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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데. 가자 일단. 이리로 오지 않을까? 100% 오지. 야, 희한한 애가 맞으면 100% 오지. 이리로 와라, 제발. 이리로 와, 이리로 와. 희한이야, 희한! 종민이 형! 아, 형. 낚시, 낚시. 희한하네, 이거야, 진짜로. 내가 그 코너 했잖아. 희한하네.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까 희한하네? 계속 그랬던 거예요. 누구 죽일 거야, 얼굴에? 나이노. 어? 나이노. 자, 그럼 난 여기 좀 있어. 야, 나이노! 너 나랑 이거 쟤야 돼. 뭐야? 아, 잠깐만. 이거 하려고, 저기라고 한 거죠, 형? 우리 오게끔 하려고. 어,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나 딘딘 조롱했다, 대학진이. 아,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 저쪽이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야, 니네 아까 여기 있는 거 봤는데? 어. 오케이! 찍었어! 오케이!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미션이 있었네. 아... 완전 낚였어. 낚였네. 정훈이 형, 낚시라고 했잖아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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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따 보자! 아, 낚였어. 이따 봐!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저기 있으니까. 오케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네? 연습을. 그래. 구멍이 너무 작아요. 나 손 얇은 편인데 똑같은 편은 없나? 근데 다 납작해요. 그러니까. 얹어놓으신 것 같은데. 뭐하냐! 뭐하냐! 탈 걷었어, 이제. 아, 저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짱구도 왜 구멍이 뜰이 작아졌냐? 어렸을 때는 쭉쭉쭉 왔는데? 네가 커서 그런 거지. 내가 많이 컸나? 많이 컸지. 어렸을 때는 진짜 잘 들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인정 안방하네. 반지도 끼고 다녔어? 네. 야, 이미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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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크지? 실패! 옮겨 넣어버리면 돼, 그냥. 볼 따구랑 다 넣을게. 옆으로. 아프겠다. 오케이. 할아이 다. 할아이 다. 할아이 다. 할아이 다. 할아이 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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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투전. 야! 어, 어. 퍽 퍼지는. 무리는 노노? 파이팅! 자, 준비. 시작. 우와! 성공. 와아! 와! 하나 좀 보이세요, 하나. 대박. 아, 이거 진짜. 뜯어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뜯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형, 형.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얘가 토거든? 근데 우리 효자를 저기 한문 알아? 어, 저 알아요. 아까 효열문에서 봤었어요. 효열문! 효열문! 네. 효자 맞아요. 효? 효자 맞아요.